난 해변 씨는 별로 없고 대부분 장면을 감독님이 알아서 하라고 하셔서 편하게 촬영하고 있어 근데 당신은 오늘 좀 늦은 것 같은데 그 건은 이미 들었어. 당신이 오늘 아무리 잘 처리했다 해도 이거랑 관련해서 다음에 약간 문제가 생길 수 있을 거야 혹시 내 도움이 필요하다면 기꺼이 도와줄 수도 있는데 내가 아니라고 대답하면 당신은 뭐라고 대답할 거지? 당신은 뭐라고 대답할 거지? 당신의 단어 사용은 정말이지 한결같고 정확하군 당신 뜻은 알겠어. 당신이 입렬기 전까지는 절대로 개입하지 않을게. 내 앞에서 끊임없이 일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당신이 처음일 거야. 어떤 일은 꼭 해봐야 알거든. 그리고 내가 모든 사람에게 이러는 것도 아니고. 글쎄. 그건 보는 사람 견해에 따라 다른 거 아니겠소? 오늘 촬영장에 온 거 다른 일 때문일 텐데 내가 같이 가줄까? 그래. 그럼 난 옷 갈아입고 올게.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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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먼라뇨